네 자 이제 3.1절 특집을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국부기승만 박사의 건국자유정신 우리 조원진 대표님이 항상 말하는 건국자유정신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의 5.16혁명 부국강병정신 이 정신의 뿌리가 3.1정신입니다 3.1정신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사진을 보면 1919년 3월 1일 날 서울역 앞에서도 집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사진에서는 주로 대한문 제가 지난번에 설명하신 것처럼 원래는 정동제일교회에서 고종추모예배를 드리고 축도와 함께 독립선서를 낭독하고 그리고 만세운동을 하면서 덕수궁돌담길로 나와서 대한문으로 해서 시청으로 해서 종로를 해가지고 파고다공원까지 가는 그리고 거기서부터 다시 을지로 명동까지 남대문까지 오는 그러한 역사였는데 역시 남대문에서도 서울역에서도 각자 또 소규모적인 이런 3.1운동 만세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브란스병원 그 당시 서울역 바로 앞에 세브란스병원 있었지 않습니까 뒤에도 설명하겠지만 여러분 세브란스병원 지하실에서 독립선언서와 태극기가 비밀리에 제작이 돼가지고 배포가 됐기 때문에 서울역에서 특별히 태극기와 독립선언서가 많이 휘날렸습니다 그랬더니 일제가 특별히 일제 헌병들이 착검을 해가지고 그리고 경무대 경찰들은 이제 기마대에 말을 타고 이제 칼을 휘두르면서 그리고 또 무시무시한 소방대가 더 무서웠어요 소방대가 여러분 소방대 아시는 것처럼 옛날에 화재 진압 갈고리 있지 않습니까 엄청난 큰 갈고리 그 갈고리로 정말 무자비하게 진압하게 되는 그래서 특별히 태극기를 든 사람하고 독립선언서를 들거나 배포하거나 이걸 낭독하는 사람들은 가차없이 지나보냈는데 그래서 서울역에서 이렇게 많은 희생장애가 당했고 또 바로 서울역 앞에 세브란스병원이 있다 보니까 이런 환자들이 응급처치를 많이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있는 사진이 귀가 완전히 얼굴이 완전히 자상으로 아주 찢어졌죠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갈고리 같은 거나 칼이나 착검에 의해서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진짜로 팔이 잘린 사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글자로 외과 수술이라고 보이죠 외과 세브란스 외과병원에서 미국 선교사에 의해서 치료를 받는데 저는 이 모습 보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참 물론 마치도 했겠지만 굉장히 의연한 모습이죠 그래서 왼쪽 팔이 태극기를 들었던지 독립선언서를 들었던지 해서 팔이 잘린 그런 모습인데 여러분 이때의 주제가 뭔가 하니 한국인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서 부르짖다가 희생을 당했다는 것이 바로 3.1운동을 세계에 알린 모든 보도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1월 13일 날 1월 13일 날 최초로 워싱턴 포스트지에서 3.1운동이 보도가 됐는데 약 10일 정도가 걸렸죠 여기서 이제 선고가 되고 또 비밀리에 선고가 되고 하는 과정에 그래서 13일 날 워싱턴 포스트지에 뭐라고 보도가 되는 거 하니 바로 일제 헌병의 포악한 진압으로 인해서 소녀의 팔이 어린 소녀의 팔이 잘렸다라고 하는 그런 신문 보도가 났고요 그 다음에 여성이 팔이 잘리는 사진은 구하기가 힘들었겠죠 그런데 정말 이런 실제 장면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이렇게 사파로 만들어져 가지고 유표가 됐는데 그 왼쪽 사진이 바로 사파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한글로 썼기 때문에 이상한 단어들이 많죠 그걸 제가 풀었습니다 뭐라고 썼는 거 하니 1919년 3월 1일 경성에서 500여 년부터 원수의 인연을 맺은 외적이 독립선언문을 읽는 여학생의 두 손 팔을 찢는 절단하는 광경이라고 이 사진 그림과 함께 좌우에 써 있는 글자가 이 글자입니다 그래서 워싱턴 포스트지의 그 기사가 거짓말이 아니라 이런 실제 상황을 그대로 보도했던 것이고 안타깝게도 그런 사진은 구할 수 없었지만 우리 이전에 본 것처럼 한 남자가 팔이 찔린 사진이 있었던 것처럼 바로 그 당시 그 사파를 통해서 재현이 되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점점 제가 중요한 걸 공개하게 되겠습니다 3월 9일 날 화요일 날 조선청독부에서 전국적으로 시위가 계속 일어나니까 특별히 기독교인 중심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일어나니까 그 당시 영향력이 있는 선교사 전국의 중요한 선교사님들을 일본인들이 거주하고 일본인들을 상대로 선교하는 스미스 선교사님 댁에서 내무부장 지금으로 말하면 내무부장관이죠 그래서 우사미 가스오로 가는 내무부장관이 6명의 중요한 선교사들을 초청해가지고 대책해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태를 좀 진정치시킬 수 있는가 해서 대책해를 했는데 그때 이제 주로 나온 의견이 뭔가 하니 니네가 10년 동안 너무나 강압정치를 했다 1910년 한일합방 이후에 한일합방 이후에 너무나 강압정치를 했기 때문에 한국민이 이 분노에서 일어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문민정책을 써야 된다 예를 들어서 학교를 세운다든지 교회를 세운다든지 이게 그 당시는 청독부 허가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허가가 나오기 힘들죠 그런데 이때 대책해 이때 문민정책에 대해서 건의를 했기 때문에 3.1운동 이후에는 뭐가 됐어요? 신고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신고만 하면 허가가 돼주는 이런 변화가 일어났어요 자 그런데 그때 이제 6명의 선교사 중에 하나가 세브란스 병원장이신 에이비슨 박사 이슨방 박사의 평세메토죠 그 다음에 평양의 마페 선교사와 런하이슬 선교사 우리나라 이름으로는 편하설 선교사라고 하는 분인데 그 다음에 이제 연동교회의 계일 선교사 그리고 언더우드 선교사 자 했는데 그때 모두 발언에 모두 우세미가 자기들 나름대로 3.1운동에 일어나게 된 다섯 가지 이유를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다섯 가지를 분석을 하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문민정책을 선교사들이 건의하게 되죠 그리고 왜 헌병대가 진압했느냐 그 당시 총독부 경무부는 헌병대 주둔 헌병대가 같이 겸임했기 때문에 이렇게 헌병이 군인 작업을 했던 것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경무부장이 고지마 소지로라고 하는 미 육군 중장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왼편에 있는 분이 바로 우사미 가스오 내무부장이고요 그리고 가운데 있는 분이 편하설 선교사님이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이제 고지마 소지로인데 이때 놀라운 것은 편하설 선교사님이 3.1운동 전후부터 3.1운동에 관한 모든 자료를 비밀리에 타이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3월 9일 날 회의를 참석하고 와서 이 회의 내용을 자세히 타이핑을 했겠죠 그런데 그동안에는 이 회의에 참석했던 사람이 비밀이잖아요 비밀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변하설 선교사님은 바로 공개는 하나지만 문서화했는데 그때 다섯 가지 원인 중에서 우사미가 무슨 말을 했는가 하니 자 그 다음 사진 보면 이게 그 다음 사진의 문서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세 번째 것만 제가 캡쳐를 해서 원문을 박스로 쳤고요 그 내용이 뭔가 하니 그대로입니다 한 한국인이 누구예요? 이승만 박사죠? 이승만 박사 얘기할 수 없죠? 일본 정보부에서 얘기한 거니까 우사미가 이승만 박사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한 한국인이 웰슨 대통령을 만나서 파리 강화회의에 우리 한국의 독립 문제를 좀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웰슨 대통령이 아니 한국이 그냥 조용한데 우리가 무슨 근거로 회의에서 독립을 논의할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때 이승만 박사가 그러면 만약에 한국이 조용하지 않고 한국인들이 뭔가 프로테스트 저항을 하게 된다면 그것이 회의에 내릴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냐 그랬더니 웰슨 대통령이 그런 경우 국제회의에서 파리 강화회에서 한국의 문제가 청취될 것이다 이런 대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승만 박사가 그래서 이 파리 강화회의에 한국의 독립 문제를 내기 위한 근거로서 3.1운동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3.1운동을 통해서 유엔 파리 강화회에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3.1운동의 핵심은 바로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무여서용만 받듯이 대한민국의 독립을 원한다는 서명받는 거였습니다 서명 그래서 만세운동은 그냥 외적인 거였고 가장 비밀운동은 비밀리의 서명을 받는 거였고 그 서명부가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현안을 대고 찾는 게 뭔가 하니 서명부였습니다 이게 서명부는 파리 강화회의 법적인 근거가 되니까 그래서 이걸 찾는데 혈안이 되었고 이 가입장 이 서명을 비밀리에 활동하기 위해서 오히려 겉으로는 3.1운동 대극기 운동을 하면서 관심을 쏟게 된 거고 민족대표 33인들도 바로 서명 국립부에서의 서명이라든지 이런 외적인 행위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서명부 작업을 하는 요원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가다가 잡힌 사람들은 거의 다 최악형을 받거나 사형을 당했고 그래서 이걸 잡히면 그 가입장을 씹어먹기도 하고 했던 그런 저항들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번 3.1절에도 우리 태극기 지휘를 해주시는 도종구 감독님이지 않습니까 그분의 할아버지인 도인권 목사님이 바로 이 가입장 역할을 하고 이걸 가지고 압록강을 건너다가 체포돼 가지고 감옥에 갔던 분입니다 먹기도 하고 찢어버리기도 하고 버렸죠 들켰다가는 뭐 이거는 뭐 여지 없으니까 그래서 3.1운동이 이렇게 일어났다는 것이 바로 우사미의 입을 통해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문서가 제가 이거를 그래서 100년 만에 공개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그 문서입니다 그래서 변하실 선교사님이 이렇게 표지까지 만들어 가지고 타이프로 다 이렇게 친 거예요 타이프로 쳤어요 그래서 약 한 200페이지가 되는데 이게 비밀리에 상해의 크로포드 선교사를 통해서 미국에 전달이 되는 겁니다 이 문서가 굉장히 중요한 문서죠 그래서 이 문서를 가지고 뉴욕타임스에서 보도도 하고 했었는데 이 문서가 뉴욕의 유니온신학교에 보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유니온신학교가 없어지면서 콜럼비아 대학에 보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콜럼비아 대학에서 100년 동안 묻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콜럼비아 대학에서 어떻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 3.1운동에 대한 이런 귀한 문서가 있다 그래서 이거를 공개를 하니까 한국에 있는 아마 종복자파 역사단체겠죠 이 문서가 공개됐다는 사실을 알고 콜럼비아 대학 측에다가 이 문서를 자기네들이 관리할 수 있게 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이게 말이 그렇지 뭐예요? 이 문서를 독점해서 자기들이 갖겠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비공개로 써먹겠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스만 박사 관련 문서 같은 건 공개하겠어요? 안 하죠 그러니까 콜럼비아 대학 측에서 무슨 소리냐 이 문서는 전 세계인이 알아야 된다 그래서 오히려 이 문서 한 장 한 장을 다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콜럼비아 대학에서 공개를 해버린 거예요 그랬는데 이 문서의 가치를 잘 모르는 사람은 여기에 나오는 이 사진 여러분 아까 보신 것처럼 이 사진 이런 사진만 공개를 하고 이 문서가 붙였던 거죠 그런데 이 문서가 보시는 것처럼 백년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색이 발하고요 또 찢어진 부분도 있고 색이 발해가지고 해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발견해가지고 그때 탄핵 때였어요 탄핵 때 막 청문회가 올 때 2016년 12월 막 청문회 할 때 그래서 청문회 보면서 이거를 다 해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어로 다 해독을 했습니다 영어로 영어로 제가 타이핑을 다 쳐가지고 저 원문 사진 원문을 흐린 단어 지워진 단어 이거 다 해가지고 이렇게 해독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 공화당이 창당되면서 이거를 또 번역 작업을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번역 작업을 하다가 당일도 바쁘고 너무 바빠가지고 번역 작업이 지금 중단된 상태이고요 또 같이 활동하던 사람들이 탄핵에 너무 실망해가지고 정북 과정권의 정권이 넘어가고 너무 실망해가지고 또 포기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번역 작업을 아주 도와주던 아주 좋은 청년이 있는데 너무 실망해가지고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 당원 동지 중에서 영어를 잘하는 분이 계시면 저와 함께 이 번역 작업을 마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사실은요 이거를 월간 조선하고 인터뷰해가지고 이거를 TV 조선에서 발표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종북 자파 정권이 들어서다 보니까 별 이슈가 되지 않을 것 같고 또 불이익을 당할 것 같고 하니까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이름만 되면 더 아실 거예요 연세대학교 유명한 역사학 교수입니다 그 교수님하고도 접촉을 했는데 역시 우리 공화당을 우습게 알고 그 사람이 지금 국민의힘당이죠 국민의힘당의 개혁위원장인가 뭐 이런 걸로 들어가고 하면서 우리 공화당을 아직도 우습게 하니까 이걸 무시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안 되길 잘했죠 그래서 이제 우리 공화당이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해서 박근혜 대통령 또 조은진 대표님 또 우리 공화당 이름으로 영인본 영어본 한글본 세 개로 출판하게 되면 이건 국보급 자료가 될 것이고 이 중에 아까 말씀드린 우사미아의 대화를 그대로 타이핑한 문서가 있고 그 중에서 이 부분만 제가 캡쳐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가 일본 총독부에도 당연히 있겠죠 이 회의 자료가 그런데 일본이 이런 자료 중에서 자기한테 불리한 것은 빼고 유리한 것만 하겠죠 그래서 종북 좌파가 친일파라는 게 무슨 뜻이냐 종북 좌파가 일본에게 이런 역사적을 요구합니다 그랬을 때 일본은 바로 자기에게 불리한 자료는 주지 않고 유리한 자료만 주고 그 자료를 가지고 종북 좌파가 무슨 기독교가 종을 팔아서 비행기를 헌납했느니 이런 자료만 가지고 기독교를 매도하고 하는 데 쓰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 회의에 참석했던 다른 선교사들도 이 내용을 알지만 이 내용을 알지만 문서로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구전으로 구전으로 정해지다가 잊혀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변하세 선교사님이 이 회의뿐만 아니라 제압리 사건이라든지 하여튼 전국에 있는 모든 자료를 비밀리에다 수집해가지고 이렇게 한 권 분량의 책으로 다 타이핑을 해서 미국으로 넘겼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이고 거기에 이 회의 자료도 그대로 타이핑을 했기 때문에 이런 문서가 지금까지 보조되어가지고 공개가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시죠 그 다음 사진 그래서 3월 13일 날 이런 자료들이 가고 하면서 이제 뉴욕타임즈에 처음으로 말씀드린 대로 이제 3.1운동 보도가 납니다 그래서 두 기사를 제가 확대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 내용은 한국인들이 독립선포했다 시위에 참가한 수천명이 일제에 의해서 체포되었고 이들은 자유를 위해서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그리고 천도교도인들과 또 불교도인들도 있었죠 그리고 또 모든 한국인들이 움직이고 있다 선교사들은 이 3.1운동의 배우 세력이 또 사실 선교사였거든요 말씀드린 대로 세브란스 병원에서 비밀리에 또 인쇄를 했고 그리고 모든 교회 정동교회 파이프홀간 밑에서 그리고 저 중앙학교 숙직실에서 그리고 또 그 당시 교회들이 이제 주보라고 그러죠 주보를 등사기로 만들었으니까 저희 때만 해도 이제 이 등사기가 있어가지고 주보를 만들었었는데 그걸로 이제 독립선언서와 태극기도 그려가지고 흑백으로 만들고 해서 했기 때문에 그 선교사들이 뭐라고 보더래는 거니 인류 역사에서 가장 경탄스러운 그래서 요거를 서플라이즈 앤 어드밀레이션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서플라이즈 어우 놀랐고 그 다음에 정말로 경탄스러운 그런 사건이다 그래서 경탄스러운 비폭력 저항운동이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10년 한일합방역 10년 동안에 만행에 드디어 침묵을 깨고 분노한 저항이었는데 비폭력 저항이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뉴욕타임즈에 처음 보도했던 것 이거를 또 누가 보도했느냐 누가 또 송고를 했느냐 알버트 와일드 테일러라는 분이 원래는 이제 광산업자로 한국에 왔다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자동차 수입을 하면서 이렇게 사업가인데 AP통신의 특파원으로도 또 일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이제 고정이 독약 암살설로 돌아가시니까 그걸 좀 취재해달라고 이제 특파원이 됐는데 3월 1일 날 전날 3월 28일 날 자기 부인이 세브란스병원에서 아이를 낳았어요 세브란스병원에서 그랬는데 지하실에서 비밀리에 독립선언서를 만들어가지고 어디다 보관했는 거 아니 이 자기 아들 침대뽀 밑에다가 보관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일제가 세브란스병원도 수색을 했죠 당연히 수색을 했죠 세브란스병원은 아무리 지제도 못 찾았는데 어디 있었냐 바로 이 침대뽀 밑에 있었던 거예요 신생아 침대뽀 그러니까 설마 신생아 침대뽀에 있으리라 생각을 못한 거죠 그런데 테일러가 이 독립선언서를 발견하고 어 이거 뉴스구나 3.1운동이 이렇게 일어났구나 그래서 최초의 이제 뉴욕타임즈에 AP통신으로 연합통신이니까 AP통신으로 통신이 돼가지고 이것이 전 언론사 그래서 아까 말한 데는 워싱턴 포스트지 그리고 뉴욕타임즈의 첫 보도가 됐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사진 또 중요한 것도 공개하겠습니다 이것도 방송에서는 최초 공개입니다 이승만 박사의 일기가 이승만 박사의 일기가 이승만 박사가 1904년도 11월 3일 날 특사로 미국의 특사로 가고 또 미국 유학을 갈 때 언더우드 선교사가 자기 형이 언더우드 타자기에서 사장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언더우드 타자기를 이승만 청년에게 선물로 줍니다 1904년 11월 3일 날 이승만 박사가 그때부터 언더우드 타자기로 타이핑을 하면서 특히 여행을 다닐 때마다 일기를 썼는데 그 일기가 난중일기와 똑같은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사료죠 그래서 여행할 때마다 타이핑을 한 이승만 박사의 일기 그래서 그 일기를 이렇게 영인본으로 만들어서 출판을 했고 그것을 영어로 또 만들어서 출판을 했고 그걸 번역을 해서 출판을 했는데 거기에 그 일기 중에 어떤 내용이 나는 거 아니 1919년 1월 22일 날 그러니까 3.1운동 낙이 벌써 두 달 전이죠 그러니까 일슨 대통령과 만났을 때가 이 전입니다 이 전이 그래서 3.1운동을 하기로 하고 1119불 50센트를 안창호에게 국내 독립 자금으로 3.1운동 자금으로 전달해서 안창호가 배달책을 한 거예요 배달사고가 안 났기를 바랍니다 배달사고가 안 났기를 바랍니다 안창호에게 1100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거의 몇만 불입니까 이거 100만 불 가까이 되려나요 그 당시 이승만 박사가 강의하면 10불 정도 받았다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얼마입니까 경쟁하죠 그래서 안창호를 통해서 국내에 3.1운동 자금으로 전달을 했고 그다음에 뉴욕에서 또 국제회의가 있으니까 여기에 독립을 호소하기 위해서 그 유명한 박용만 박용만에게 하와이에서 모금한 2000불을 전달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서는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이제나 저제나 한국에서 언제 3.1운동 소식이 들려올까 했는데 언제 왔냐 3월 10일 날 전보가 온 겁니다 3월 10일 날 그래서 안창호가 한국이 독립을 선언했다 그래서 3.1운동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전보로 한국이 독립을 선언했다고 이것도 이승만 박사한테 바로 못 보내죠 비밀스러우니까 서재필 박사에게 보냈고 서재필 박사 그 전보를 가지고 이승만 박사에게 전달해서 이승만 박사가 아 이제 일순한테 파리 강화해서 독립을 청원할 근거가 생겼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이런 국제회의 활동을 하는데 그래서 사진에 보면 왼쪽에 있는 사진이 바로 일본 일왕이죠 우리는 천왕이라고 하나죠 일왕에게 우리 대한민국이 독립을 인정해달라고 하는 문서를 일본 일왕에게 보낸 문서입니다 엄청나죠 또 이거를 또 이종찬이가 좌파가 돼가지고 원래는 우파였는데 좌파에서 국정원장까지 하다 보니까 이 문서를 가지고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고 파리로 부정하고 야 벌써 이미 이때 대한민국이 독립을 했다는 문서를 일왕에게까지 보냈는데 그런다고 그렇게 왜곡을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 누구예요? 이승만 박사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게 했지만 그 나라가 완전히 세워진 건 이승만 박사가 파리로 때 세운 거잖아요 48년 그러니까 이렇게 종복 좌파들이 논리적인 모순이 있고요 이렇게 정말 앞뒤를 모르는 어처구없는 그런 바보들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1운동이 생겨나니까 한성 임시정부에서부터 블라디보스톡 임시정부 상해 임시정부에서 하와이 임시정부 등등에서 전 임시정부가 생기면서 모든 임시정부의 국가수반 대통령, 국무경, 총통 여기에 이승만 박사가 취재가 되니까 1920년 5월 달에 최초의 찍은 전용이 이 가운데 전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최초의 이승만 대통령 전용이고요 그리고 곧바로 미국 사회와 전 세계의 한국의 독립을 알리기 위해서 4월 14일부터 16일까지 2박 3일 동안 필라델피아 독립기념관 미국의 성지와 같은 필라델피아 독립기념관에서 한인 자유대회를 하는데 그때 이제 팜프렛 중에 하나인데 바로 너무 오래된 문서라 흐릿한데 오른쪽에 바로 애국가 사절이 심필로 기록된 애국가 사절의 가사고 왼쪽은 영어로 미국의 국가를 기록해서 이 한인 자유대회 때 부르게 된 거죠 자 그 다음 사진 보세요 이제부터는 이제 사진을 보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필라델피아 미국의 독립기념관이죠 또 거기에 수도였었으니까 나중에 워싱턴이 됐지요 원래는 뉴욕이 수도였다가 필라델피아였다가 워싱턴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조지 워싱턴이 필라델피아에서 근무할 때 사용하던 책상과 의자가 있죠 그 의자에 앉아서 태극기를 들고 대한민국 건국을 구상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책상에 이 의자에 앉은 사람은 외국인으로서는 딱 세 사람입니다 물론 미국인 중에서도 뭐 앉은 사람이 있으려나요 쉽지 않을 거예요 제일 먼저 앉은 사람은 누구냐 1918년 10월에 체코의 국부 마샤리크가 마샤리크가 이 책상에 앉아서 체코의 독립선언서에 서명을 했고요 두 번째 앉은 게 바로 이승만 박사입니다 그래서 태극기를 들고 대한민국을 어떻게 거리국할 것인가 구상한 그런 사진이고요 그리고 일어나서 떠나가니까 서재필 박사가 잠시 또 거기에 앉은 그런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 앉았던 의자가 유명한 더 라이징 선 체어죠 그래서 우리 공화당 로고에 보면 태양에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렇게 빨간 걸로 제가 그래서 저 대한민국당도 거의 비슷하고 이름만 이제 우리 공화당으로 바뀌고 색깔이 파란색으로 초록색으로 바뀌었는데 제가 저 당명을 설명할 때 저의 태양을 의미한다고 하면서 이 라이징 선 체어에 대해서 강의를 해서 아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조지 오싱턴이 독립운동하면서 이 의자에 앉아서 근무를 하는데 이 의자에 태양 얼굴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미국의 국부들이 독립운동과 건국운동을 하면서 그 태양을 보면서 궁금한 거예요 저게 떠오르는 태양이냐 지는 태양이냐 그러니까 이제 신생 미국 새로운 미국 새로운 합중국 미국 새로운 자유민주주 국가를 세우면서 이 사람도 불안한 거예요 이 나라가 정말 오래 갈래나 우리 공화당이 오래 갈래나 대한외국당이 오래 갈래나 얼마나 갈래나 똑같은 거예요 미국도 처음으로 선거에 의해서 상권 분립에서 입법사법 행정 최초의 자유민주 미국을 세우는데 이 나라가 오래 갈래나 또 외직에 치료를 받고 일본의 식민지 영국의 식민지가 되지 않으려나 프랑스가 또 가만히 있으려나 그걸 보면 의자를 보면서 미국의 운명하고 야 저게 지는 태양이냐 떠오르는 태양이냐 고민을 하니까 벤자민 프랭클린이 하는 말이 Don't worry 걱정하지 말라 It is a rising sun 저거는 떠오르는 태양이다 그 한마디에 미국의 국부들이 앵커러지가 돼가지고 독립과 건국 작업을 했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 의자의 별명이 Rising Sun Chair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공화당이 빨간 것도 바로 Rising Sun의 의미가 있고 미국과 똑같은 건국과 독립의 똑같은 시대 상황과 그런 마음으로 우리 대한외국당을 창당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역시 최초의 태극기 집회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사진을 보시죠 그 다음 사진은 대형 태극기 기수단이 그 다음 사진 여러분 보이시나요 자 우리도 대형 태극기를 다 앞장서야죠 그래서 코리안 인디펜더스 리그 그래서 한국 독립연맹이라고 하는 또 큰 현수막 달고 앞에 큰 북을 치고 우리는 큰 북 대신에 뭘 쓰죠 지금 이제 풍물단이 앞장서죠 그러니까 우리 대한외국당의 모든 게 이게 기냥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역사적인 뿌리가 있고요 이걸 그대로 개선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의 형태만 달라졌을 뿐이지 그래서 제일 먼저 풍물단이 가듯이 이 당시에는 뭐예요 큰 북을 치면서 가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황하늘 동지가 대형 기수 태극기를 돌고 가고 그 다음에 지도부가 현수막을 들고 가잖아요 너무 재밌죠 우리 지도부가 현수막을 들고 갑니다 그리고 이제 이승만 박사가 그 지도부 맨 앞에서 성조기하고 태극기를 들고 똑같잖아요 우리도 성조기 태극기 이제 단기까지 들고 행진하는 그런 장면 그래서 제가 그 사진에 광고까지 썼습니다 아유 이번이 이제 3.1운동 104주년이고요 그리고 제238차 태극기 집회입니다 아 그래서 이 3.1정신을 다시금 회복하는 이런 역사적인 사명을 가지고 참석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사진 주세요 자 그 다음 사진 보면 예 대형 태극기 우리가 대형 태극기 쫙 무대 앞에서 깔고 집회하고 끝나면 이걸 들고 최고 큰 거는 12명인가요 그게 이제 크기에 따라서 사이즈가 있는데 최고 큰 거 여기도 보면은 지금 이게 앞에 한 4명 정도 옆에 한 3명 정도니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대형 태극기 정도 가지고 이렇게 이제 행진합니다 그날 이제 비가 많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행진을 하고 있고 대형 태극기 대형 성조기 들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승만 박사의 모습이 보이죠 자 그 다음 사진 자 이제 행진하고 이제 길거리를 가다가 이제 또 기념 촬영을 한 겁니다 이승만 박사가 태극기 들고 걷는 모습이 보이죠 자 그 다음 사진 그래서 길거리에 또 서서 기념 촬영을 했고 이승만 박사가 이제 서 계신 모습이 있습니다 시간이 되면 여기에 계신 분 한 분 한 분도 여기에 이제 정환경 키 큰 분이 정환경이고 또 이대의 목사라든지 이런 아주 쟁쟁한 하와이 미국 독립운동가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에서 이렇게 태극기 집회와 태극기 행진을 했듯이 우리도 또 3.1운동 때 서울역에서 했듯이 우리도 똑같이 이번에 또 태극기 집회와 태극기 행진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사진을 보면 이제 다 행진을 마치고 찍은 이제 사진에 서재필 박사와 고전 사진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네 고전 사진 예 예 여기 이제 거의 전체 이제 사진인데 파란색이 이제 서재필 박사 키 크신 분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에 옆에 이렇게 쳐다보고 계신 분이 이승만 박사 그리고 여기에 유명한 이제 김노디라든지 종북자파가 백년전쟁에서 이 김노디 그 당시 오벌린 대학생이었었는데 또 김노디와 이승만 박사의 또 불륜서를 또 이렇게 조작해서 또 사진 조작까지 해서 또 하지 않았습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런 아주 유치한 조작을 종북자파 자기들 초등학교 수준에서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사진 보세요 그리고 이제 우리 김노디 청년 이게 김노디 청년이 이제 대항 태극기를 들고 또 기념 촬영한 보고 또 맨 오른쪽에 또 청년 한 분이 또 태극기를 이렇게 펼쳐들었죠 그리고 맨 왼쪽에 있는 키 큰 사람이 이게 바로 비서 역할했던 정안경 씨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게 블라디보스톡 블라디보스톡 임시정부의 국무경 겸 외무경으로 이승만 박사를 추대하고 그 존영입니다 두 번째 존영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당시 이제 청년들이 또 유학생들이 많이 참석했죠 자 보면 이제 김노디 또 우복자라고 컬럼베아 대학교 의과대학생인데 나중에 이제 남궁혁 박사와 인치척이 되는 남궁혁하고 결혼을 하게 되고 또 남궁혁은 또 이승만 박사의 누님 쪽의 인척관계입니다 유일한 이제 인척이 이제 남궁혁 그래서 남궁혁이 이제 나중에 초대 주 뉴욕 영사를 또 하게 되죠 그 다음에 그 유명한 조병호 박사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장택상 바로 건국의 인물들 40대 50대의 해방 당시에 건국의 인물들이 이 당시에는 20대 30대 청년으로 이승만 박사와 함께 3.1운동을 했던 그런 거죠 자 고 다음 사진 고 다음 사진 자 이런 3.1운동을 최초의 3.1전식을 다시금 5.16혁명의 정신과 함께 대한민국에 뿌리내린 분이 누구냐 바로 박정희 의장이십니다 자 1962년 3월 1일 43주년입니다 43주년 3.1절 기념식을 성대하게 행하고 그러니까 1961년 5월 16일날 혁명을 했기 때문에 3.1절은 그 이전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해에 첫 박정희 의장의 3.1절 행사를 엄청난 일을 하셨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이때 3.1절 기념식을 하고 이때 박정희 의장께서 권국흥장 대한민국장을 김좌진 김창숙 이런 분들에게 수여를 하고 물론 돌아가신 분도 있고 살아계신 분도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중앙에 사진을 보면 박정희 의장의 모습이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를 했습니다 박정희 의장의 모습이 보이죠 그 앞에 파란색 원을 한 분이 이분이 바로 그 당시 생존한 김창숙 독립운동가로 이분에게 대통령 최고죠 권국흥장도 5개 등급이 있는데 제1등급이 대한민국장입니다 그래서 김창숙 어르신에게 드렸고 그 다음에 박정희 의장 오른편 위에 등치 큰 남자가 보이죠 그리고 파란색 표시를 했는데 이게 바로 김두환입니다 김두환이가 훈장을 차고 했는데 바로 김좌진 장군에게 대한민국장을 수여했기 때문에 아들이 대신 받아서 찬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2급이 대통령장인데 오세창이라든지 이동령이라든지 이런 분들 56명을 또 선별해서 수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독립장 세 번째 독립장으로 김학규 아시죠 바로 맨 오른쪽 사진에 앞에 계신 분이 김학규 장군이십니다 바로 김학규 장군 제가 박정희 각하 일생 때 세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죠 김학규 장군이 비밀 밀서를 운경초등학교 교사인 박정희에게 전달해서 박정희 교사가 그 김구 선생님의 밀서를 받고 만주신경공관학교에 가게 되고 또 비밀리에 상해에 가가지고 김구 주석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혈서까지 쓰고라도 만주신경공관학교를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해방되자마자 바로 김학규 제2지대에 광복군에 편입해가지고 김주일 그래서 박정희 의장 왼편에 있는 장군이 김주일 중장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박정희 장군이 육군대장으로 최고위 의장이고 김주일 이주일 중장이 최고위 부의장이기 때문에 이제 그 앞에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그 옆에 이제 송효찬 내각수반이 계시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맨 오른쪽에 바로 김학규 장군 김학규 장군이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장군이 한번 보이죠 이거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퀴즈로 드리겠습니다 힌트를 드린다고 한다면 공군 장군이 대한민국 장을 아버지 대신에 차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독립장을 이렇게 또 37명에게 수여를 했고요 그래서 그 다음 사진 보세요 유관순 그래서 유관순이 이제 독립장을 이때 수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또 최근에 이렇게 또 일제의 감시 명단으로 사진이죠 그걸 칼라화한 사진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사진을 가지고 카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9월 28일 날 옥사했기 때문에 박정희 최고위 의장이 독립장을 세웠고요 그 다음 사진이 이제 김마리아 김마리아도 독립장을 세웠는데 김마리아 사진은 이름이 김마리아긴 한데 조금 이제 나이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때 실제 나이는 27세인데 이때 기록된 날씨는 22세로 되어 있고 그래서 좀 이거는 좀 더 역사적인 연구가 좀 필요한 그런 사진입니다 그런데 이 김마리아가 바로 이승만 박사의 비밀 지령으로 28동경 유학생들의 독립선언을 했고 그러니까 그때 김마리아가 일본 유학생이었거든요 그때 이제 여성 대표로 28동립선언에 참가하고 28동립선언의 비밀문서를 국내에 가져와가지고 3.1운동을 일으키게 된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한 게 김마리아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오늘 김마리아를 소개하는 겁니다 그런데 김마리아가 어느 정도 대단한 여성 독립운동가였고 하니 치조하던 일본 검사가 너는 영웅이다 그러나 너보다 너를 낳은 어머니가 더 영웅이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그리고 이제 추록하고 난 다음에는 대한애국부인의 우리 공화당도 여성단체들이 많이 있죠 여성위원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여투위가 또 시일하고 또 나라봉사단 우리 김수복 당장님이 또 여성 단체를 또 이끌면서 봉사단에 있고 또 여투위도 있고 또 우리 봉사단도 있고 여성 동지들이 활동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대한애국부인회를 또 최초로 조직해가지고 이때 또 모금운동을 해서 이승만 박사에게 초대 대통령에게 자금을 지거워냈던 정말 훌륭한 연예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일제의 감시를 피해가지고 상해로 피난을 갔다가 미국의 유명한 파크대학 반공주의, 반공산주의 대학으로 유명한 파크대학에서 졸업식을 할 때의 사진입니다 그리고 시카고 대학에서 사회학 석사를 하고요 그리고 뉴욕에서 이제 신학 공부를 하고 그리고 한국으로 이제 너무나도 한국에 와서 활동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제하고 겉으로 타협을 했죠 그래서 이승만 박사와 모든 관계를 끊고 이제 신학 가리키는 교수로서만 전념하겠다 이런 약속을 가지고 이제 도로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사진 보시면 한국에 와서 신학교 교수 활동을 하기 직전에 미국에 있을 때, 입국 직전이죠 3.1 독립운동에 자금 배달했던 안창호와 또 차경신, 2.8 독립선언으로 이승만 박사와의 지령을 받고 2.8 독립선언을 했던 차경신과 함께 기념 촬영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오른쪽 사진이 이제 한국에 재입국하기 직전에 패스포드 사진으로 썼습니다 그 다음 사진이 이제 그래서 원산에 있는 마르다 웰슨 신학교의 교수로 활동하면서 얼른 비밀리에 또 독립운동을 하셨는데 안타깝게도 1944년 즉 해방을 미처 1년 앞두고 고문휴유증으로 결국에는 졸도해서 심장마비로 참 설천하는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박정희 의장께서 독립운동, 독립장을 줬는데 우리 공화당이 다시 이제 정권을 잡게 되면 이 소원을 좀 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역사적인 팩터가 근거를 가지고 마리아 같은 분은 유관순과 같은 똑같은 독립장이 아니라 대한민국장 내지는 대통령장을 받아야 될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미 대통령장을 받은 분은 좀 떨어뜨리긴 그렇겠죠 대한민국장을 받은 분들은 과가 있더라도 좀 떨어뜨리긴 그렇지만 공이 있는 분들은 더 높게 추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사진 보시죠 15세 청소년들 독립운동가들 모습입니다 성낙은 배화여고 소은명 소은숙 자매가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사진 16세의 이재범 여러분 사진 자세히 보면 진압 당시에 이마와 눈에 상처를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17세 박흥식, 박양순, 김세환 이 17세 청년들 조원지 대표님이 항상 우리 동지들 보고 하는 말 있죠 눈빛이 살아있다 보세요 우리 청소년들 눈빛이 살아있지 않습니까 주로 이제 보안법, 시안주지법, 출판법 즉 인쇄물 즉 태극기 독립선언서 소지했다는 거죠 그래서 출판법 위반으로 고문을 당하고 투옥을 당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세의 신기철 이 청년도 오른쪽에 얼굴 상처가 보이죠 그리고 안옥자 왼쪽 이마와 눈에 상처가 있고 마지막으로 19세 우리 청소년 오홍순 턱에 상처를 많이 입었죠 그 다음에 이병희, 김학수 이렇게 그 당시 청소년들도 이렇게 민족정기가 살아있었습니다 우리 공화당 당원공주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을 살릴 우리 한민족의 민족정기를 살릴 유일한 세력은 우리 공화당입니다 3.1절 총동원에서 민족정기를 살리고 우리 청소년들 청년까지도 살리는 우리 공화당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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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